오늘의 주인공은 노박 조코비치입니다 1987년생으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출신의 조코비치는 2003년 프로 데뷔 이후 2010년대 들어 전성기를 맞이해 현재까지 최종 상급 기량을 유지하며 무결점 플레이어라는 평가에 걸맞게 훌륭한 공수의 밸런스를 바탕으로 모든 코트에서 고르게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호주 오픈 9회, 윈블던 7회, US 오픈 3회, 프랑스 오픈 2회로 현재까지 총 21회의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22회 우승에 나날을 바짝 추격 중입니다 나날과 함께 4대 메이저 대회를 2회 이상 차지한 더블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자로 오픈시대 이후 최초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스터스 1000 시리즈에서 38회 우승을 차지했고 이 역시 모든 대회에서 최초 2번 이상의 우승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유일한 더블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 달성자입니다 여기에 ATP 파이널스 우승 5회를 더해 총 64개의 빅타이틀을 획득해 이 부분 역대 1위에 올라있습니다 앞으로 나날과의 메이저 대회 우승 경쟁에서 조코비치의 우승 횟수가 나날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렛칭 렛칭 렛칭